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래프트킹 4라운드 결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영봉킹의 김영현 기자이고요 네 최정서입니다 네 이동환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4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참가 패널이 이제 한 분만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저랑 이 최단장님은 그대로고 한 자리만 바뀌었는데 얼굴이 상당히 안 좋으신데요 얼굴이요? 제가 어제 울산에서 잠을 자고 지금 아침 8시 반 기차로 올라왔어요 지금 목소리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가스라이팅의 까단장님이 또 자리를 하셨습니다 네 아 원래 얼굴은 얼굴은 나오시면 안 되는데 사실은 까단장님이 오늘 출연하신다고 올해 겨울에 완전 대유행을 하고 있는 이 아이비니크 컷으로 짜라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허승기 컷인데 사실 이게 지금 보기에는 그냥 약간 까치집 생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통수가 완전 절벽이에요 절벽 검정고무신 이런 데도 나올 것 같아요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아 좋습니다 그래도 이승기자가 오랜만에 목소리로 나오는데 소감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스라이팅 단장이라기보다는 드래프트킹의 기록원 공식 기록원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2,3,4 라운드 4번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3번이나 기록원 역할을 하면서 아 이건 단장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아 근데 이제 저는 그 기록을 처음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입장에서 아 까단장님이 기록 정리가 아 아니 진짜 거의 기록자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영혼을 가나도록 아 너무 만족입니다 역시 아이비리그 70 머리를 잘라줘야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기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5라운드부터는 조금 이제 제가 분발을 해서 이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4라운드 결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1등은 총 4개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드디어 콩영현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영봉킹이 1등을 차지했고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 제가 이렇게 겸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나가시죠 아 그건 안 되고요 네 그건 안 되고요 자 2등은 총 2개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정서불안과 국민의환 아 공동 2등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추후에 국민의환이 2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총 1개 부문에서 1등을 기록한 구로동 레이커스와 가스라이팅이 공동 4등이자 꼴찌 그룹이 되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4라운드 누적 순위는 정서불안이 승점 15점으로 1등 그 다음을 이제 영봉킹이 13점으로 추격하고 있고 그 이제 아예 그룹이 다르죠 3등은 국민의환인데 6점 그리고 4등은 구로동 레이커스인데 5점 그리고 6등은 가스 가스라이팅 그러면 저희가 팀별 베스트 앤 워스트를 좀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까단장님부터 한번 예 아 사실 3라운드 때까지 우리 또 스펠맨이 계속 그 에이스였는데 4라운드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누워있어 근데 우리는 사실 원맨팀이기 때문에 스펠맨이 혼자서 매 라운드에 뭐 한 270점에 뭐 한 130 리바운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270점 이 선수가 안 나오니까 기록이 박살이 나면서 이번에 또 꼴찌를 아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까단장님이 스펠맨 트레이드가 왔을 때 그 빅틸을 좀 성사를 하셨으며 사실은 이 팀에서 거의 스펠맨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블락까지 혼자 3점슛, 블록, 리바운드, 득점 모든 걸 다 파괄하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정석우란 단장님께서 자미얼 원위로 저를 이제 낚으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자미얼 원위가 뭐 이거 최고입니다 이거를 낚는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드래프트킹은 아직도 맥을 못 찍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왜냐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1대1 트레이드를 제안을 했습니다 원위랑 스펠맨을 바꾸자 이건 해전이 근데 까단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3점슛을 하나 붙여줘야 내가 한다 2대1을 해야 된다고 해서 뭐지? 이러면 안 하지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니 3점슛과 블록도 리그 1등인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구성에서 내구성에서 네 이미 스펠맨은 그전에 부상 경력이 조금 있었어요 야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이제 좀 KBL을 알아가서 당겨야 한다 저는 이거를 기회를 하나 드린 건데 그러게요 원위를 사실은 제가 영봉킹 단장님하고 가위발브를 이겨서 원위를 호록 칭찬 이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드린 건데 스스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자꾸 하시길래 저는 아 이건 더 이상 협상에 가치가 없다 제가 거절했거든요 관상이 삼국관상이다 보니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일리가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 리가 없다 아니 까단장님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강상제 바꾸라고 하셔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아 그렇죠 그래도 리바운드를 그래도 한 5개씩은 잡은 거니까 그렇죠 예 까단장님이 일단은 그러면 베스트는 누구인가요 그 팀에서 없습니다 아 없군요 왜냐면은 직접 멤버들을 한번 보세요 베스트가 없어요 아니 진짜 척척해 진짜 척척해 아니 까단장님이 다 손수 교체하신 라인업 아닙니까 지금 다 교체했는데 이원석이 1.12 바운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12 굉장히 굉장히 속이 상해요 지금 이원석하고 그때 한번 잘했어 교체하시려고 할 때 아마 저랑 척척 잘 말렸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말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꼭 이제 말하는 팀 보면은 고집부리다 강해 맞아요 까단장님이 도와주는 건데 도와주는 건데 그거를 마치 저희 경쟁은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 건데 끝까지 아 나도 경쟁자라고 생각해 난 아직도 경쟁하는구나 어차피 경쟁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맥을 잘못 찍고 계신다니까 여전히 지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제 저희는 까단장님이 기록 정리라도 좀 면하시게끔 선수 교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까단장님이 이렇게 의심을 하시니까 예 이게 까단장님의 득점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떨어지는 거냐면 저희 팀이 득점 1위 했는데 최저 득점이 허웅우 선수의 107점이거든요 네네 근데 까스라이팅의 최고 득점이 오세근 선수 105점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니까 내가 말씀 드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팀에 MVP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페인은 혼자 300점을 챙겨줘야 되는데 스페인은 없으니까 득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다 도와드릴 때 왜 안 받으셨냐 이거죠 저는 사실 팀 컨셉을 확실하게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리바운드를 쓸어다 보면 거기서 무조건 한계 부분은 내가 1등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빅맨들만 모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까닭장님이 오판이신게 리바운드를 잘 잡을 수 있는 라인업은 저희 팀에 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국내 리바운드 한 1, 2, 3, 4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까닭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를 이 카테고리를 뭐라도 하나씩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절대적인 꼭지를 가지려고 하시는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블록은 세면맨만 정상적으로 뛰면 제가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블록 1등이기 때문에 오늘 까닭장님 혼나는 방송인가요? 아 네 지금 지금 까닭장이 나왔는데 말은 제맛이 없거든요 참 동단장님 베스트와 워스트를 말씀해 주시면 잠깐만요 저희 팀 라인업이 어떻게 되죠? 저런 시기 아니 동단장님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항의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손단장님의 도와줬어요 손단장님이 트레이드로 아 그렇죠 그때 손단장님은 스스로 파고 들어갔거든요 자멸을 해서 아스마레이를 그걸 트레이드로 해가지고 딱 내려왔죠 이동환 기자가 날로 먹었어요 진짜 근데 여기서 이제 저와 이승기의 격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격이요? 네 이승기자는 뭐 하면 다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다 이제 약간 경쟁심을 느낀 나머지 오판했는데 저는 솔직히 불안했거든요 근데 재미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오케이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신의 한수가 된다 니콜스는 누웠고 네 마레이는 마레이가 지키기 완전히 대단했고 예 근데 이제 김신혜가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마레이가 그걸 다 메워주면서 예 큰 어떤 부담은 안 냈습니다 그리고 유우석 선수가 또 잘했고 잘했죠 아나운스 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우상향 예 우상향만은 어떤 그런 상 나온데요 근데 뭐 우상향이라고 하기에는 뭐 예 뭐 이제 1승을 차지한 부문이 지금 국민의 한이 어시스트랑 스틸인데 어줍지 않게 어적진 거예요 마레이 덕분에 어스틸리트가 한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것도 보니까 어시스트도 김시르 선수가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오 두경민 선수 어시스트가 굉장히 많았네요 예 아니 여러분 아니 제가 좀 싹일 수는 있어 개발도상국이 이렇게 나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칭찬 좀 해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짓밟아야 싹을 잘라야 이런 아니 그러면 동담성님의 베스트와 워스트 이제 뭐 선수 몇 면을 확인하셨을 테니까 네 네 아니 판타지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역시 저희 선수 기록을 지금 처음 확인하고 아니 이게 너무하잖아 이거 본인회사 콘텐츠에요 심지어 본인회사 콘텐츠라고 여기에서 콘텐츠라고 통일 없네요 기록단을 패털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베스트는 역시 아셋마레이 네 네 아셋마레이 최고의 리바운드 머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레이한테 고맙다 앞으로도 못하지마레이 아 아 네 이렇게 네 아하 못하지마레이 와 나 진짜 웬만하면 웃는데 웬만하면 웃는데 웬만하면 웃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제 정말 펜션이 갑자기 확 떨어지네요 네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구독자 지금 다 탈퇴를 하고 있어요 네 워스트는 이제 김시레 선수 네 사실은 여러가지 사항이 좀 안 좋았잖아요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뭐 정상적인 경기는 나오기 힘들었는데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네 아쉬운 턴아웃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네 네 마레이가 리바운드 스틸 블록 아니 근데 스킬에서도 1등을 차지한게 굉장히 좀 놀라웠고 음 거의 뭐 손단장님이 만들어준 2등이지 않나 커넥션 의혹을 커넥션 의혹을 이거는 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손단장님이 그때 굉장히 트레이드를 한 라운드에 아마 세 번을 세 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아 내가 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다가 마지막에는 속셈이 동단장님을 밀어주려는 그러니까 사실 이미 깜부 먹었다 우리 팀 섞어가지고 반띵하자 이걸로 가는거 같아요 아니 밀어주려면 1등발도 같은 사람을 밀어주면 저거 아니 넘사벽이야 정석란 넘사벽이야 넘사벽이야 넘사벽 견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 동단장님이 좋아하시는 그 갈비 있잖아요 그 갈비 뭐죠? 그 갈비 혹시 그 그 무슨 명륜진사갈비 좋아하시잖아요 아 명륜진사갈비 혹시 그 손단장님한테 갈비 한번 얻어먹으신거 아니에요? 갑자기 손단장님은 갈비 회동이 있었군요 갈비 회동 갈비 회동 네 명륜진사 1인당 15,000원 아 네 한 4명 정도 아니 진짜 발사들이 있거든요 정석란 팀의 베스트와 워스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팀의 베스트는 일단은 이 선수를 뽑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캡틴 클러치 김성현 맞아요 4라운드 에브리뷰 맞습니다 심지어 이 선수는 그러니까 기록은 지금 이게 SK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경기가 연기가 돼서 이게 지금 4라운드 경기가 8경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탭들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판타지는 스탭만 갖고 하는 거지만 그렇죠 굉장히 또 보는 눈도 즐겁게 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플로터 요새 원희랑 김선영의 플로터 내가 더 플로터 닮는 나 서로 경쟁하는 듯한 굉장히 멋있거든요 유로스텝에 의해 플로터 둘 다 저희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 근데 저는 사실 워스트를 꼽기가 좀 애매해요 이런 팀에서 사실 워스트를 꼽기가 저를 꼽겠습니다 제 자식 워스트는 나나 그냥 드래프 세킹을 노재문화 만든 내 자신 본인일 것 같아요 내 자신 굉장히 굴역적인 아니 불만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던데 워스트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다음날 때 분발해줬으면 좋겠다 분발?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더 잘할 수 있는데 4라운드에 조금 기록이 나오지 않았는데 4라운드에 더 잘할 수 있다 아 아니 왜 귀가 빨개지시고 그러세요 예 이만이면 못 빠져라구 두 명이 뺄 수가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뭘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하라고 아니 지금 잘할 수 있죠 선수들의 가능성이 아니 자 우리 정석으로 한 단장님이 귀가 지금 빨개지셨습니다 예 이렇게 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5라운드가 진행 중이 중단되긴 했지만 5라운드 했잖아요 맞아요 5라운드 때 저희 팀 선수들 스탯시 미쳤습니다 그건 그래요 기대하세요 5라운드 때 다시 1등 갑니다 근데 허훈이 오락가락 하는데요 오락가락 한다고요 네 그 까단장님 팀 아닌가요? 까단장님 팀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는 온 적이 없어요 이미 가있죠 우리 팀은 이미 가있고 네 온 적이 없습니다 예 뭐 그러면 이제는 저 1등이죠 어 넘버원 KBL 넘버원 팀 영봉킹의 어 베스트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너무 살았어 이렇게 집 밟아야 돼 네 기가 너무 살았어요 아 네 어깨가 진짜 뿜뿜하네요 제가 이제 드래프트킹을 두 시즌째 하는데 처음으로 1등을 했습니다 계속 제가 2등만 했거든요 콩영현이다가 야 정말 짜릿하네요 예 국내 빅포워드들을 싹쓸이해 가는 맞습니다 매점 매서 매점 이거 안됩니다 아니 저는 심지어 이 그 드래프트에서 네 순위도 4순위인데 제가 다 뽑았습니다 예 이거 리바운드를 진짜 말도 안되게 잡습니다 최준영 지금 뭐 MVP 받을 뭐 거의 그런 시즌이고 그렇죠 안영준 뭐 이런 사실은 근데 죄송한데 제가 말을 좀 할게요 예 아니 제가 이게 방송 화면상으로도 없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말하는 거 시청자면 느끼는 거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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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이거든요 예 아 뭐 저희 팀의 베스트는 킹홍석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홍석 선수가 2라운드에 MVP를 받았는데 개인기록은 4라운드에 훨씬 좋았고 그리고 이제 4라운드에 한국가스공사전에서 28.14 리바운드 10 어시스트 와 트리플 더블을 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3년 만에 개인통산 두 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고 또 현대모비스전에서는 30점 오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홍석 선수가 저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뭐 저희 팀에 솔직히 워스트는 뽑을 선수가 없지만 뽑을 선수가 없지만 저는 또 이승현 선수가 사실은 4라운드에서 득점과 야투율 어시스트 개인 기록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 라운드 통틀어서 4라운드에 제일 안 좋았거든요 동교롭게도 한국가스공사전인데 커리어하이 34점을 올렸습니다 5라운드에 그래서 우리 이승현 선수가 5라운드에 한번 스탯을 좀 쭉쭉쭉 올려가지고 이제 또 FA 시즌 아니겠습니까 좀 이 어떤 영봉킹이 되기를 다음 시즌에 네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는 손단장님만 남으셨네요 네네 손단장님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한번 해볼까요 동단장님이 연락처 없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동단장님이 지금 커넥션이 있으시니까 한번 예 제가 전화하면 이건 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김혜영 기자가 그냥 아실 수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서로 미루는 걸 보인다 어렵군요 예 일상적으로 갑자기 받으실 것 같아서 네 방송용으로 아마 김혜영 기자가 하면 바로 방송용으로 받으실 거거든요 지금 고객님 아 아 지금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 라는 회신이 왔는데 네 아마 회의 중이실 거 같아요 네 그러신 거 같아요 그러면 손단장님은 조금 이따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5라운드에 기록 정리할 분을 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5라운드에 공동 꼴찌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5라운드 기록 정리하실 분은 오늘은 이제 수기로 여러분 예 저희가 수기로 한 번 제작을 했는데 일단은 까단장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제일 긴장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먼저 선택하실 수 있는 아니 근데 이게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선택한 게 100% 꽝이 나왔어요 이럴 수가 없는데 확률상 꽉하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기운이 좋은 정서불안님 이제 대신 뽑아달라고 좀 한 번 좀 양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동단장님이 저 화면에 이걸 한 번 보여주고 와주세요 예 저 화면에 눈을 바를 아니죠 보시면 안 되죠 까만점이 보시면 안 되죠 까만점이 보시면 안 되죠 그 예 예 전부 다 다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또 경영자가 또 글씨를 잘 쓰네요 네네 제가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한 아시죠 여기가 이렇게 손가락이 여기가 이 정도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야 아 네 공교롬께도 예 공교롬께도 1등 아닙니까 예 끝나고 막겠다 1등 아닙니까 끝나고 안 볼 사이라 이거죠 제가 봤어요 아 동단장님 진짜 예 똥단장이네요 똥단장 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아니면 지금 양도를 해가지고 저를 믿으시는군요 모르는거죠 아예 모르세요 아예 모르세요 근데 저도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한 번 했다가 다시 두 개를 더 그었거든요 그럼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은 최단장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저를 많이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제가 지금까지 다 탈락했기 때문에 운을 한 번 좀 믿어보세요 저도 원래 사실은 운 없기로 되게 이런 거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장한다 긴장한다 아니 굉장히 긴장돼 긴장은 안 되거든요 네 난 지금 손에 땀이 나는데 더바스켓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더바스켓으로 자 그러면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라라단 따라라 따라라라단 따라라라라단 따라라라단 used in 됐다, 됐다 아니 아니 왜 그러지 바로 Foundation 방송 나왔다 방송 나왔어 됐다 됐다 아니 Jovasagnania 야 이거 뭐야 이거 루키를 배신한 별건데 아니 그럼 3단위가 왜 이렇게 정직해 아니 3단위가 왜 이렇게 이거 뭐야 변수가 없잖아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됐다 됐다 1단위가 어떻게 되겠지 어? 어? 자 지금 손단장님 자 앉아주시고요 손단장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아 이거 네 여보세요 네 저 김영현 기자입니다 아 예 전화번호 바꿨어요? 아 예 바꿨습니다 이런 사이 손단장님의 팀에서 이제 베스트와 워스트를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팀은 전원이 워스트고요 어 그리고 이런 결정은 저를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다 잘 키웠을까 아 지금 저희끼리는 이제 그 그 이동환 기자와 이제 손단장님이 약간 이 깐부가 아닌가 그 말에 일을 주시면서 이동환 기자가 이제 2등이 됐거든요 커넥션 커넥션 감사합니다 혹시 좀 모종의 어떤 딜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같이 안 엮이고 싶은데 같이 하는 말 했으면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저는 단호하시네요 쿨거래였다 네 쿨거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단장님이 오늘 자리를 못하셨는데 이승기 단장님이 여기 오셔서 저희가 방금 때마침 5라운드 기록정리자를 저희가 추첨을 했거든요 어? 그게 왜 갔어 거기? 저 다음 녹화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또 이번에도 기록정리가 까단장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한 번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럼 늦지 않았어요 형님 한 번 해보세요 절대로 내고 덤복하지 않았어요 형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그 트레이드를 연속 3건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아 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는데 어 실패했다 대실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리필딩을 좀 하고 싶었는데 거의 뭐 기록뿐이 다 뽑혔네요 앞에 두 개는 그런 할만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마레이를 내주신 게 너무 흥에 취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생각도 못했고 빨리 교체해야겠다 근데 난 교체권 없죠 이제 네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선수들 건강하게 잘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하하하 그쪽 팀에 원하는 게 없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떤 딜이 좀 들어오는 걸로 봐서 제가 이제 지금 교체권이 까단장님, 동단장님, 손단장님 다 없으시더라고요 아하 그쵸 네네 그래서 뭐 5라운드나 6라운드에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리콜슨이랑 네네 이차돌 좋아? 이차돌? 이차돌? 이차돌이? 이차돌 작품과 3만원짜리하고 네네 리콜슨하고 라마나 바꾸면 어때요? 하하하하하하 선물과 나는 무조건이다 아니 선물 이차돌 이차돌 무조건이다 아니 선물 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은 제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초음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아 알죠 알죠 아 저희가 여기서 먹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 어떤 좀 적극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저는 사실 두 장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적극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뭐 글쎄권 남으신 분도 있으면은 네 적극적으로 좀 더 어떤 어플 좀 해주세요 제가 딜을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단장님도 한 장이 남으셨거든요 아 네 존경합니다 최단장님 하하하하하하 마음에 없는 말을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편집장님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어 여기서 그러면 통화를 마치고 나중에 추후에 또 단톡방에 공지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까단장님 힘내십시오 아 형님 힘내세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어떻게 또 이게 손단장님 전화 오시기 전에 이게 기록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젊은 아니에요 예 와 아니 이렇게 된거 그냥 드래프킹 맞고 공식 기록원에 포지션을 옮기시고 비교에서 퇴출 된거 드래프트회는 참가하지 않더라도 기록원으로서 참가를 그래서 요정으로 역할을 변경해서 제가 비교에서 이제 2차돌 상품권을 아 좋네요 예 오 2차돌 근데 이게 굉장히 비참해요 기록은 새벽에 하는데 줘 한 센치해지는거 가지고 아 센치해지는거 굉장히 센치해집니다 네 네 아니 아니 근데 또 까단장님이 기록정리에 진심이신게 기록을 정리하시다가 이제 본인이 아이디어도 개진하십니다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제 이번 라운드에도 아이디어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최다 턴오버팀은 그렇죠 승점이 1점이 감점되기로 그렇죠 까야됩니다 네 사실 이 기준으로 하면은 4라운드에는 이제 동당장님 팀에서 감점이 됐어야 되거든요 골 진짜? 네네 아니 이건 다분이 저는 20% 아냐아냐 그게 아니라 어떤 그게 그 기록을 풍성하게 찍을수록 실책이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에 대한 견제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맞아요 정서불안 같은 팀 그런거라도 페널티 없으면은 바로 우승해버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맞는 말씀인데 저희 팀은 기록이 풍성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제가 견제를 받아야되지 이게 공교롭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3라운드까지 거의 턴오버가 계속 다 최다 1위였어요 계속 1등이었어요 근데 딱 4라운드에만 최다 1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필 딱 이때 이거를 제안해주신거죠 오오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 이런 그 견제 어떤 그런 수단을 만들어 놨어야 이런 덕주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좋은 제도 같습니다 네 다 끝낼텐데 해가지고 끝내고 그러니까 이게 기록을 진심으로 정리하시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팀 선수들이 톤오버라도 찍었으면 좋겠어요 아 기록지가 너무 빈약해 다들 숫자가 없어 숫자가 경기가 끝나는데 뭐 3라운드 3라운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선수 교체 및 트레이드 시간을 좀 가져볼텐데 사실 이제 교체권이 있는 사람이 제가 두 장이 남아있고 정서불안이 한 장이 있거든요 혹시 교체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서불안 단장님께서는 아니 건들 수가 없죠 저세히 이 멤버는 아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좀 공감이 됩니다 아니 난 너무 완벽해졌어 아니 니들끼리 해 그러니까 이 선수는 둘이 아니요 근데 이제 잘하는 선수 네 느낌 네 아니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방송이 근데 진짜 그런게 4화 한 명 동안 여기 영봉진 단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무슨 고정 패널 고정 MC고 패널들 한 번 초대해가지고 얘기 나누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번 둘이 하시고 저희가 구경 좀 합시다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 솔직히 밸런스로 맞게 할 수 있잖아요 두 분 정도 멤버면은 아 근데 저는 이 저희 팀의 색깔을 저는 좀 잃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색깔이에요? 저희 팀의 색깔은 이제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여기는 정반대에요 왜냐면 여기 다 포워드 저는 다 가드잖아요 그래서 다 포워드지 다 포워드지 다 가드지 다 센터야 나는 다 센터의 팀이 이렇게 쫄짝 망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센터만 뽑으면 원래 판타지는 센터가 정석인데 드래프트킹은 좀 달라요 드래프트킹은 다르죠 드래프트킹은 다르죠 왜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일단 누적이에요 누적이다 보니까 성공률 이런 게 반응이 아니에요 그리고 KBL에서는 국내 빅맨진이 사실 역할이 되게 적습니다 맞아요 가드가 사실은 다 많이 하고 맞아요 외국 선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내 빅맨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죠 특히 또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가드 중심으로 개편이 됐었었고 또 저희가 그러면은 일단 5라운드는 사실 저희 이 세 팀에 좀 국가대표 선수도 많고 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저희가 5라운드는 기록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6라운드에 우리 정서불안 팀과 한번 밸런싱을 맞춰보겠습니다 5라운드는 이대로 가고 저희 지금 김서현 선수가 들어가 있죠? 국가대표 경대는 저희는 그러면 원이 빼고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4명 여기 4명 넷넷 셋이거든요 저는 이제야 좀 게임이 재밌어지겠네요 이런 반전이 일어나나요? 저는 안영준 선수 빼면 전부 다 국대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환이 갑자기 저 입맛 따시는 분들이 지금 생기거든요 어? 그러면 다음 라운드 한번 내가 뭐 가능할 거 같아요 근데 가능성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저 몰라요 근데 저희는 지금 또 코로나 여파로 경기 수가 부족해서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네네 어.. 그 국가대표 차출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비슷할 것 같은데 크게 변동 없이 갭이 워낙 커서 네 결국에는 또 승자는 승자로 남는 패자는 패자 이러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보는데 또 모르죠 모르죠 네 이혼수 선수가 또 예? 네 이혼수 선수가 앞으로 40분씩 될 거야 네 20.20 리바운드 하라고 모르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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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모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다음 라운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